정연아, 난.. 아 왜? 난 예쓰리 더, JR이라고 해. 지금은 새벽 2시이고요. 지금은 수요일이에요. 정연아, 넌 정말 잘생긴 것 같아. 근데.. 원래 새벽이 되면 난 원래 이래요. JR아, 우리 화이팅하자. 컴백이 얼마 안 남았잖아. 그치? 근데 컴백 날 팬분들이 안 오면 어떡하니? 팬분들은 아마 더 우리 잊었을 거야. 슬프다. 근데.. 근데.. 근데 뭐하고 있어? 나 지금.. 난 그룹을 해요. 그룹? 왜? 우리 러브들을 위해 짱짱! 편지를 준비하고 있지. 아.. 어? 그러면 그거 러브한테 주는 건가? 그렇구나. 우리가 그럴 때 첫 방 때 만약에 오시라고 첫 방에 오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혼내고 그가 될지 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유일이 갖고 싶을까? 야.. 내 돈은 좀.. 그렇지 않나? 좀 그럴 거야. 진짜. 빼자. 이제.. 그 영상 어디서 쓸 거냐고 어? 이거 그냥.. 나 심심해서 놀고 있었는데? 어? 심심해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? 안녕 청년아? 사랑해? 나한테 쓰는 영상 편지라고나 할까? 그거 우리 올릴까? 우리 올릴까? 이거 왜 올려? 이거 왜 올려? 어? 아 근데 그거 올리면 안 돼. 왜? 회사에 말해야돼. 야.. 이런 거는 그냥 올려주는 게 좋은 거야. 그냥 야.. 한국 전이라서 그냥 뭐.. 올렸다가 우리.. 그러니까.. 형님께서.. 내가 책임줄게. 훌륭아. 훌륭아. 훌륭하신 거잖아. 훌륭었어? 내가 책임줄게. 그러면.. 올립시다. 올리자. 응. 올릴게요. 다시 한번. 안녕.